네 반갑습니다.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남혜영입니다. 오늘은요 예비고일 질문 제가 응답해 볼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어요.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 해가지고 막 질문들을 올려주셨잖아요. 그 중에 이제 수학에 관련된 질문 중에서 제가 하나를 택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 제가 답변해 드릴 질문 자체가 어떤 거였냐면 수학 오답노트에 관련된 거였습니다. 수학 오답노트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?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제가 문제를 다시 풀어가지고 이제 정답을 썼잖아요. 그걸 오답노트에 정리하나요? 아니면 해설지에 나와있는 뭐 풀이 과정을 정리하나요? 뭐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는 언제 한 번씩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좋은가요? 부터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들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오답노트에 관련된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답노트 꼭 해야 하나요? 꼭 해야 하나요? 자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저의 답변은 예스입니다. 오답노트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왜? 선생님, 선생님이 오답노트 꼭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네 있어요. 자 첫 번째 자존감 상승, 두 번째, 세 번째는 지금 화면에 나오죠. 비슷한 유형의 정리가 되고요. 자 세 번째는 수학적인 사소한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. 오답노트의 목적이 뭐죠? 여러분 오답노트의 목적이 뭐예요? 다음번에는 다시 틀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죠. 내가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틀렸지만 다음번에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. 비슷한 게 나오면 당연히 안 틀리는 거고 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는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를 밑바탕 삼아서 다음번에는 맞추겠다. 어쨌든지 다음번에는 맞추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. 오답노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 자존감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. 근데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쓰고 정리를 하면서 자 그 자체가 보시면 한 번 더 뭔가 기억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냥 읽고 이거 지나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다시 되새김질이 되는 것인데 그 되새김질이 여러 번 이렇게 되다 보면 오답노트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. 그럼 내가 예쁘게 정리를 해놔 그 예쁘게 정리해 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존감이 상승이 된대요. 그래서 자존감 상승을 위해서라도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, 세 번째는 오답노트의 목적인 것이죠. 내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. 아 이게 머리에 이제 딱 저장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자꾸 까먹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실수가 자꾸 빈번히 일어나는 거예요. 계산적인 실수에서 내가 어떤 파트의 계산을 틀렸는지 자 그것도 아 이거 낚였어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 낚인 것도 사실 자기의 실력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는다면 다음번에는 실수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답노트의 작성은 저는 꼭 필요하다. 기억이 잘 안 날 때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도 다시 한 번 틀렸던 내용에 대한 것을 딱 쐐기를 박을 수가 있고 정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학적인 어떤 자신감 상승 자존감 상승이라는 게 자신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위해서라도 꼭 하는 것이 좋겠다. 그러면 두 번째는 틀린 문제를 모두 적나요? 라고 물어보는데 노입니다. 틀린 문제를 모두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상황을 나눠놓고 볼게요. 첫 번째는 내가 문제집을 하나 선택해서 풀었어. 근데 거기가 이제 뭔가 어떤 내가 1번부터 오늘 30번까지 풀어? 아니면 뭐 100문제를 풀어? 뭐 3장을 풀어? 라고 했을 때 70% 이상 틀렸어요. 이게 내가 엄청 열심히 다 풀어가지고 70% 이상 틀렸다? 또 마찬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70% 이상이었던 거죠. 그냥 읽었는데 손은 못 대겠어. 자 요런 경우가 있고요. 내가 어떤 뭐 100문제를 풀어요? 또는 30문제를 풀어요? 몇 장을 풀어요? 자 이게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문제가 30% 이하다. 자 볼게요. 70% 이상이었을 때는 그 70%를 다 오답 정리하느냐? 아니요. 자 이거 오답 정리 지금 필요 없습니다. 오답 정리 지금 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자기 수준보다 너무 높은 문제집인 거예요. 그러면 수학적인 흥미가 떨어지고 실력 향상이 일어난다 라기보다는 해설지에 의존해가지고 겨우겨우 이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더 개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조금 하고 도전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자 틀린 문제가 30% 이하다. 이런 본격적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는데 꼭 정리해야 할 문제 그런 문제들을 뽑아요.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특별히 필요했던 문제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까지 걸쳐서 뭐 답을 작성해야 될 때 자 내가 1, 2단계까지는 왔는데 3, 4단계 뭔 말인지 모르겠어? 자 요런 거 뭐 풀이 과정 볼 수 있죠? 해설 보고서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시고 아 요런 내용으로 풀었구나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긍해가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 오답을 정리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렇게 해서 오답을 정리한 거는 체크를 해놓으세요.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니까. 자 그런 거 문제 정리한다. 자 두 번째는 실수. 자기의 실수. 근데 그 자기의 실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력이 될 수 있어요. 실력인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. 아 이거 사소한 계산 실수? 근데 그 사소한 계산 실수가 다음번에 또 되고 다음번에 또 될 수 있거든요. 고런 거는 이번에 한방에 쇠기를 박아. 고치자. 뜯어 고치자. 라고 해서 고런 것들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특별히 요 문제가 약간 어 좀 힘들어. 다가가기 이런 거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잘 모르겠어. 자 고런 아이들도 좀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오답 노트를 작성하셔야죠. 자 요 정도 되면 작성하시고요. 오답 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냐면 자 요렇게 정리할게요. 틀린 이유를 적는다. 내가 실수를 해서 틀린 계산 실수를 했는지 문제의 조건에 해석이 안 됐는지 또는 문제의 조건에 해석을 틀리게 했는지 그리고 또 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이 문제에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지 못한 거지. 어떤 개념이 여기에 쓰이는지를 몰랐던 거지. 고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거기에 서브 개념도 좀 적어 놓으시고 아 여기에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 개념이 적용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더라. 자 요런 것도 조금 정리해 놓으시고요. 자 그렇게 하면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그 내가 틀렸던 그 한 문제 그 한 문제 있죠. 그 문제가 다음번에 똑같이 나왔을 때 답을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풀 수 있느냐 한 일주일 뒤에 그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풀거든요. 근데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의 취지는 뭐냐면 그 문제는 당연히 아는 거고 내가 한번 틀렸던 문제는 당연히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거랑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나는 맞추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둔 그 오답 노트 작성이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 작성하실 때는 꼼꼼하게 모든 걸 조금 적어 놓으시면서 다음번에 내가 쉽게 찾아서 볼 수 있게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 오답 노트에 목숨 걸진 말자.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맞아요.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 친구들 중에 오답 노트만 작성해 놓으면 모든 게 그냥 완료가 되는 줄 알아. 근데 그게 아니라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원래는 머리에 잘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. 우리 머리에 잘 기억하고 있고 내가 틀렸던 문제가 어떤 거였고 자 내가 한 뭐 한 달 전에 풀었던 문제 자 여기서 요런 실수를 했었던 거고 그 실수가 이렇게 뭐 나왔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저장되어 있어서 다음번엔 그걸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인간의 뇌는 데이터 저장하듯이 차곡차곡 저장이 안 돼요. 저장을 해놨다가도 까먹어요. 까먹는 게 문제야. 그럼 까먹었을 때 내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풀어서 틀렸어요.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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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선가 틀렸던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. 근데 내가 오답 노트를 작성해 놨다고 그럼 그걸 펼쳐보면 아 이때 내가 틀렸었구나. 아 그럼 이제 내가 또 이게 반복이 된 거네.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 약간 좀 충격을 먹겠죠. 요런 식의 어떤 자극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머리에 재저장이 될 수 있고 일단 오답 노트를 언제 다시 주기적으로 보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뭐 주기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틀렸잖아. 틀리고 또 오답 노트에 작성을 하시죠. 그 오답 노트 작성하실 때 앞에서 내가 좀 어떤 실수들을 했었는지 한 번쯤 보시면 됩니다.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오답 노트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오답 노트가 완전 주가 돼가지고 그거 작성만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죠. 그것을 작성하는 목적은 내 머릿속에 원래는 다 기억해서 다 넣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다 넣어놓을 때까지 뭔가 썩으로 얘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. 목적은 뭐냐면 내 머리에 다 넣는 거예요. 그런 용도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다음번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제가 오답 노트에 대한 준비한 답변은 여기까지예요. 효율적으로 오답 노트를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 안녕 안녕!